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.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A씨가 발견했습니다. A씨는 119에 화재 신고를 한 뒤 지나가던 주민과 함께 차량 내부에서 B씨를 구조했습니다. 차량 내부에선 불이 붙은 번개탄이 발견됐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재를 진압한 뒤 B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B씨는 연기를 마신 것 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